일단 그때 제가 이제 제이발빈 이랑 제이발빈님 팬이 있고 무대도 많이 봤는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노래 추천 많이 했던 제가 블레스트 님도 LA에서 저희 무대 보러 와주셔서 사실 너무 행복했고 I want a collaboration 진짜 영광이었고 그리고 저희 이번에 코첼라에서 저 영상 올렸던 그 그 아이소 아이소 이제 분들도 저희 무대 보러 와주셨는데 이제 저번 저번에 이제 무대 보고 너무 감명받고 해서 이제 와주셨으면 좋겠다 아 부탁드렸는데 진짜 진짜로 이제 제이발빈 브레스트 아이소 전부 다 와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네 제가 진짜 세븐빈 너무 팬인데 직접 와주셔서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